45번째 요가를 위해서 말리포 데크에 나왔습니다. 아침에는 소나기가 요란하게 내려서 제법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그치더니 해가 쨍쨍 났습니다. 그리고 다시 바람이 불고 안개가 다 피면서 다시 약간 흐려졌네요. 그래도 날씨는 좋고 바람이 지금 약간 북풍 내지는 북동풍이 불고 있습니다. 여전히 염랑개들은 활동을 좀 활발히 하고 있네요. 달랑개들은 거의 활동을 안하는데 그래도 염랑개는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랑개를 관찰하는 건 아주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아이안요. 아이안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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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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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